나... 사실... 야... 이거이 남조선 아쉐리들 연속극 하나는 아주 혁명적이구만! 철광 동무! 안에 있습니까? 내라 청원입니다! 저 종간나는 꼭 이래 혁명적인 순간에 방해를 한단 말이야! 달래 열어보시라요! 오랜만에 용감진화 한 잔 어떻습니까? 일 없다 야! 이야... 남조선 에미나이는 주둥아리 접선을 어찌 저리 혁명적으로 뭐 재미난 거 보십니까? 이거이 거저 남조선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어이! 깜짝이야! 주태초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아니 철광 동무 언니 띵구둥 해가지고 뭘 그리 놀랍니까? 더 왔으면 기척이라도 낼 일이지! 군짝을 그리 혁명적으로 다담해해 놨는데 억게 들어왔네! 내래 군생활 10년 동안 배운 게 뚝바이질 밖에 없는데 써먹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동무... 방금 타렴치하고 간악한 남조선 괴례무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일 없다! 설마... NPO로 방탄배낭 노래 들었습니까? 걸리면 총살이라서 이거이 큰일 납니다! 노래가 아이야 고조 남조선에서 최고 잘나가는 연속극인데 아이고! 남조선 연속극 보면 3대가 멸종 아닙니까? 흥무만 입조심하면 별일이 갔어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의부의 꼰들이면 최소 강냉이를 몇 자로도 바꿨지? 동무! 뭘 그리 서두르나? 반동분자는 같이 있다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강냉이를 퇴터지게 먹는 날이 언제 오는가 했더니 오늘이구냐? 설마... 고의부에 가는 건 아니 같지? 아이 참... 일 없습니다! 눈치가 거의 칼 타는 무당구나야 기러디 말고 내래 논퇴기하고 담배 조금 쥐어줄 테니까네 장군님의 전사들은 그런 거 안 봤습니다 흥! 부의부에 찌르면 그 배는 주지 않카소? 동무!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하면 아가리가 혁명적으로 찢어집네다 거 아까부터 말이 좀 경사짐다 나를 어찌 보고 신고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밥에 개기국 준다! 극하면! 고거이... 참말일까? 요 쪼꼬만 새끼! 으잇! 놓으십시오! 맨날 뚝발치나 잡혀가지고 썩어지게 똥매맘 맞고 개기만 본지가!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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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이 땀 쑤서다 쉐리들 연속극 하나는 아주 혁명적임네다 정신 다 니 챙기라 울면 배 꺼진다 그보다 정말 괜찮겠네? 저야 뭐 어차피 하도 반동적으로 살아가지고 이렇습니다 염려 마시라요 이거이 종간나 새끼 뭐이가 이거 신고 안 한다더니 협작군이 따로 없구만 기래 내래 진작에 눈물 젖은 두만강을 넘는 것인디 혁명적으로 잘못했었네다 살려주시라요! 정말이야? 혁명적으로 잘못했어? 예! 제가 잠시 혁명적으로 쳐 돌았었나봅니다 그럼 어디 혁명적으로 놀아보자오 이야 듣던 대로 방탄배낭 굵은 융단대거리 까만 분홍까지 그야말로 이곳이 남조선이구나! 예? 우리 큰형인데 고조 연속국 같이 보자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난 또 면상임신 뚜깜자 마냥 혁명적으로 생겨갖고 꼼짝없이 보이부인 줄 알아띠 하하하 고조 나만큼 잘 추는 보이부 있음 어디 나와보라지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